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67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할 수 있도록 긍정의 의미에서의 목적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살펴보았었는데 오늘은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so that을 쓴 다음에 주어 다음에 will이라던가 can이라던가 조동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not을 붙여도 됩니다. not을 붙이고 뒤에 동사 원형을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진짜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last입니다. last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이에요. 이때 이 should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for, fear, 그리고 that이 있어요. for, fear, that인데 이때 이 that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주어 다음에 should라던가 may라던가 might와 같은 그런 조동사가 오고 그리고 나서 뒤에 동사 원형이죠. 이것도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혹시 뭐뭐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로 해석해도 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in case that이 있어요. in case, 그리고 이때 이 that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어 다음에 똑같이 조동사 should나 may나 might 같은 것들이 오고 뒤에 동사 원형이에요. 이것들은 다 뭐뭐할지도 모르니까 뭐뭐하지 못하도록 또는 in case 같은 경우는 뭐뭇에 대비해석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예문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1번 보시면 내가 delete 했대요. delete는 뭐예요? 지우다죠? 삭제했대요. 뭐를요? 더 텍스트 메시지예요.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죠. 뭐하지 않기 위해서 last he should see it 그가 그것을 그 텍스트 메시지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보지 못하도록이죠. 이 last 안에 이미 not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should 다음에 또 not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rest에 이미 not이 있기 때문에 should 다음에 not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얘를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풀어서 쓰게 되면 so t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 나오고 not을 이때 써줘야 돼요. so that으로 바꿀 때는. 아시겠죠?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자 he walked carefully죠? 자 그는 걸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그쵸? 네 조심하면서 걸었어요. 그 다음에 for feel 다음에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죠? that이 생략되어 있죠? 예 그래서 milk 그쵸? 우유가 should be spilled죠? 엎질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도 되고 엎질럴 엎질럴지도 모르니까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또는 그냥 직역을 해서 엎질러 이 밀크가 우유가 엎질러지는 것을 두려워서 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아무튼 우유가 엎질러지지 않게 하려고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걸었다. 자 세번째 she turned her head away 자 그녀는 그녀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돌린거죠. 그쵸? 예 자 그래서 뭐 하지 않으려고 돌린거에요? 예 바로 for feel that이죠. 그녀가 should be seen in tears 그녀가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인티얼스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녀의 머리를 turn away 돌려버렸습니다. 4번 보시면 we there there 하게 되면 감이 뭐 뭐 하다죠? 그런데 not이니까 감이 뭐 뭐 하지 않다. 감이 there not move니까 감이 뭐 하지 하는거에요? 감이 움직이지 않은거죠? for feel that이죠. 여기 that이 생략되어 있죠? 자 뭐 하지 않으려고 저기 우리를 보지 않게 하려고 가 됩니다. 그쵸? 혹시 저기 우리는 두려워한대요. 자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가 far from the tree 나무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한다 라고 해석하기보다도 이때는 뭐 뭐 할까봐가 더 매끄럽겠죠? 그가 나무로부터 떨어질까봐 그쵸? 떨어질까봐 우리는 두려워했다. 자 6번에도요. 자 나는 지도를 가지고 갔죠? 나와 함께 지도를 가지고 갔죠? 인케이스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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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해요? 뭐뭐할 경우에 대비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내가 나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나의 길을 잃어버릴 경우에 대비해서 지도를 가지고 갔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은 이거는 아무래도 좀 어디 성경구절 같은 데서 뽑지 않았나 성경 중에서도 고어를 쓰는 킹제임스 성경 같은 데서 뽑은 구절 같습니다. 자 젖지 낫은요. 이거는 여러분 돈 젖지에요. 돈 젖지. 그렇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자 래스트네요.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이유는 유입니다. 유 그렇죠? 너가 여기 지금 슈드가 생각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래스트 주어 슈드 동사 원형이니까 너가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너가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8번이에요. 자 그녀가 걸었죠? 근데 어떻게 걸었어요? 빠르게 걸었죠? 뭐하지 않으려고? 네 그녀가 늦지 않으려고 또는 늦을까봐 두려워서 그렇죠? 빠르게 걸었다는 겁니다. 자 테이크 케어는 주의해라 이 얘기죠? 자 래스트 나왔네요. 너가 그녀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다치지 않게 않기 위해서 주의해라 라는 겁니다. 10번도요. 자 나는 남길 거다 노트를 남길 거죠 쪽지를 자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 그가 부재한 경우에 대비해서 그쵸? 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우리가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자 우리는 종종 그쵸? 듣죠? 뭘 듣습니까? 대절을 듣죠? 자 대절 보시면은 또 중요한 표현이 좀 나왔죠. 자 It is one thing to hear and it is another to see 자 one thing another 이죠. one thing another 이거 우리가 앞에서도 좀 살펴봤는데 자 이게 A와 B는 별개다 라는 뜻이에요. 즉 듣는 것과 그렇죠? 듣는 것과 보는 것은 별개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별개다 라고 우리는 종종 듣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Must be Very Carefree 이죠. 매우 뭔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기 위해서 자 Lightly 는 뭐예요? Lightly 는요. 가볍게 즉 경솔하게 입니다. 경솔하게 뭘 믿지 않기 위해서 What other people say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쵸? 이게 Believe의 목적어죠. Believe의 목적으로 What 이 이끄는 명사절이 온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경솔하게 믿지 않기 위해서 안으려면 주의 깊어야 된다. 그쵸?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자 2번 보시면은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He was looking at the dog 에요. 그쵸? 보고만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이때 이 에즈는 이유의 에즈죠. 뭐뭐 이기 때문에 자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To approach him 자 그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개입니다. 개 그죠? 개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For feel that인데 that이 생략되어 있죠. 이때의 for feel that은 뭐뭐 할까봐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물이 그의 이빨을 드러낼까봐 두려워서 그쵸? 이빨을 드러낼까봐 두려워서 그는 그 개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afraid가 또 나오죠. 이게 was에 걸리는 거예요. was afraid afraid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걸리는 겁니다. end로 근데 여기 equally가 들어가 있죠? 동등하게 그쵸? 동등하게 또 뭘 두려워해요? to run away죠. 그쵸? 예 이게 뭐예요? 도망 도망치기가 그쵸? 도망치기가 이 권리 똑같이 두려웠대요. 자 또 last가 나왔네요. 그쵸? 예 last 해석하시면 바로 그 개가 아 그 개가 아니죠. 이때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생각되어질까봐 그쵸? 뭘로? called 바로 겁쟁이죠. 겁쟁이로 생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쵸? 생각되어질까봐 그쵸? 생각되어질까봐 도망치는 것도 두려운 거죠. 그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조금 어렵네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풀어드리면 자 그가 개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는 두려운 거예요. 바로 그 개에게 접근하기 두려운 거죠. 왜냐? 바로 그 동물이 이빨을 드러낼까봐 두려운 거죠. 그쵸? 이빨을 드러낼까봐 그에게 접근하기를 두려워했고 그리고 동등하게 또 두려워했는데 도망치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 그래요? 바로 그가 겁쟁이로 생각되어질까봐 그쵸? 예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를 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이해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요. 자 퍼스트 오브 올이죠. 예 우선이죠.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그쵸? 자 리드 포 버라이어티예요. 자 리드 포 버라이어티는 뭐예요? 다양한 다양성을 위해서 읽으라는 얘기죠. 다양성을 위해서 읽어요. 자 소 넷 위리죠. 뭐뭐 할 수 있도록. 그쵸? 목적이죠. 너가 볼 수 있도록. 뭘 봐요? What tremendous possibilities await you in the world of books 자 어떤 tremendous 는 뭐예요? 엄청난 그쵸? 엄청난 그러한 가능성이 그쵸?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디에서? 책의 세상에서 그쵸? 예 어떤 엄청난 가능성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책의 세상에서 이것을 너가 알 수 있도록 알기 위해서 알려면 다양성을 위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명령문이죠. 자 그리고 stimulate 하래요. 자극 하라는 거죠. 그쵸? 자 뭐를 자극해요? 너의 curiosity 바로 호기심을 자극 하라는 거죠. 자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바로 그것이 be dead 는데 dead 는 이게 뭐예요? 둔화 되는 거죠. 그것이 둔화 되지 않기 위해서죠. 뭐에 의해서? by the stupid people 바로 바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너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뒤에 후 이하가 꾸며주죠. who do not seem to want to know anything about anything 이죠. 자 앞에 있는 이 stupid people을 꾸며주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알기를 어떤 것을 알기를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너 주위에 있는 바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둔화되지 않기 위해서 너의 호기심을 자극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이 이게 호기심이죠. 호기심이 무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기 last 이 다음에 should 가 또 생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무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너의 호기심을 자극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자 if the banana war 트랜스플랜티드 죠. 트랜스플랜티드는 플랜트가 심다인데 트랜스는 이렇게 뭔가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옮겨 심다 에요. 그래서 바나나가 옮겨 심겨진다면 어디로 그렇죠? 북쪽 어떤 기후에 북쪽 기후의 어떤 지역이 겠죠. 어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북쪽 기후가 있는 지역에 이 바나나가 옮겨 심겨진다. 원래 바나나는 남쪽에서 열리잖아요. 북쪽은 추우니까 자 그렇다면 it would require 필요하대요. 그 바나나가 뭐가 필요해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 특별한 어떤 보살핌 돌봄이 필요한 거죠. 겨울에 그 바나나는 would have to be provided with 에요. 제공 받아야만 할 것이다. 프로바이드는 제공하다인데 be provided 는 수동태 니까 제공 받아야만 할 것이다. 뭐를 제공 받아야 합니까? 인공적인 알티피셜 크라이메이트 오버 그린하우스 그린하우스가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지? 비닐하우스 같은 거죠. 온실이에요. 온실의 인공기후를 공급받아야만 한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잇은 바나나 겠죠? 바나나는 살 수 없다. 자연스럽게 북쪽에서는 북쪽에서는 저절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식물이 바로 바나나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문장들을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